자 넘어가시면 10번 보시죠 10번 각하사위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셔 라고 되어있죠 10번과 11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요즘 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에 잘 안 나오던 거였거든요 일단 10번 밑에 보시면 자 여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각하사위 몇호에요 이게 2호죠 2호 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총 11가지 중에 두번째 거가 이렇게 많아요 나머지는 없어 나머지는 한 줄씩 있으니까 안해도 되는데 2호는 되게 많기 때문에 자 방금 보신거 보상 자 보상은 지분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요 각하 각하사위 들어간다면 2호의 각하사위단 말이죠 또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는 안됩니다 자 등기능력 없는 권리가요 예를 들어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들어오면 각하 자 그 다음에 물건도요 토지건물 아닌 것들이잖아요 토지건물 아니고 동산 같은거 들어오면 각하 등기능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토지건물 아닌 시계를 등기했어 어떻게 무효직권 말소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거에요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뭐에요 토지하고 건물 부동산이에요 저하고는 토지건물만 얘기해요 또 뭔가 기타 정착물 또 어서 배웠다고 갖다 붙이면 안돼 왜 그러냐 등기법이 그래 등기법이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끝 이렇게 있어요 기타 정착물 어떻게 해 등기 못해요 기타 정착물인데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 따로 특별법이 있어야 돼 입목 입목도 정착물이야 처음 듣는 얘기에요 입목 정착물이야 그것도 부동산이요 준부동산 또 어서 배웠어 또 준부동산 그런 경우 등기하려면 특별법이 있어야 돼 저하고는 딱 부동산 등기법 대원칙 이거에요 저하고는 대원칙 이거에요 절차법이라고요 등기관들이 일을 해야 등기법을 쓰지 등기관들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에요 등기관은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럼 뭐만 한다 신청이 들어왔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적 근거 없이 자동으로 막 해주는게 있어 없어 없어요 직권으로 하는건 다 법에 있는 거야 법에 없으면 절대 직권으로 손 대지 않아요 아시겠죠 만약에 등기법에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그랬는데 아무데도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럼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난 모르겠다 그랬는데 아시겠죠 이거 완전 디지털이야 디지털 디지털은 뭔가 딱 정해진거 아니면 안돌아가요 아날로그는 대충 손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잖아 우린 딱 정해진거만 한다고요 아시겠죠 아니면 절대 안된다 만약에 아닌거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 무효직권만 했어요 직권 말씀 안하면 이신청 할 수가 있다 까지 그렇죠 이게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약 요것도 마찬가지죠 특약은 우리끼리 특약 약속 한 거잖아요 특별한 약속 있어 등기관은 해줘 안 해줘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없으면 특약 등기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는 특약이 들어오면 어떻게 각하시켜 그렇죠 등기관은 게으르다 딱 시키는 것만 다 이거에요 또 게으르다고 말하기 그래 자 딱 있으면 꼭 해줘 있으면 꼭 해주고 없으면 절대 안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전유분하고 대지권하고는요 분리처분 금지 분리처분 금지는 접착제가 붙었다 접착제를 띄었다 그러면 어떻게 각하 그렇죠 또 분리하면 안되는거 자 채권과 저당권이죠 자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돈 꺼지면 채권자죠 여러분이 저당권자여 설정자여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잃어 꺼졌다 그럼 뭐가 돼 채권자면서 제 집을 잡았으니까 저당권자 이렇게 돼요 그럼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인 거야 자 분리처분할 수가 없다 됐죠 자 이거 흔들리면 안돼요 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야 분리처분할 수가 없다 자 다시 정신 차려 지금 두 분이 지금 약간 살짝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아직 점심도 안 먹었는데 지금 자 돈 꺼준 사람은 채권자 그 사람이 저당 잡았으니까 저당권자 자 분리처분할 수가 없다 저당권이 넘어가면 채권도 양도 되는 거예요 채권과 저당권이 같이 묶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분리처분 들어오면 어떻게 각하대요 각하 자 다음 보상은 전원이니까 지분은 못한다 그 다음에 촉탁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 걔네들을 신청으로 하면 각하되는 거예요 꼭 촉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들 걔네들은 무조건 촉탁으로 해야지 신청으로 들어오면 각하됩니다 그렇죠 또 등기된 걸 또 등기 말도 안되죠 등기된 걸 또 등기 안되고 또 명백히 안되는 게 많거든요 그 밖에 명백히 안되는 것들이 많은데 자 그중에 4개를 뽑아 드린 거예요 4개 4개가 자 본등기 금지 절대 안된다 그랬죠 가등기가 있는데 나보다 늦게 오는 애가 내 가등기보다 늦게 오는 애가 본등기를 막을 수 없잖아요 본등기 금지 하점은 각하 자 소유권 지원등기와 환매등기는 반드시 동시동시 나중에 들으면 각하 그 다음에 합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배 안나와 등기배 안나오면 가압류를 못잡아요 공유 지분은 등기배 나오니까 가압류를 잡아요 합의 지분은 등기배 안나오기 때문에 지분 이전이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를 못해요 그저 합의 지분에 관련된 등기는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요 민법상 합의 지분이 존재하지만 등기관들은 근거 없다고 안 써 준다고 저 등기배 나온 집은 전부 다 공유 지분이 그저 에 자 물권 적정권 내꺼에요 남의 꺼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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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전 안되겠다 내 내 것 이렇게 쓰지 내 것 내 거야 내꺼 내꺼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 자 가등기 라는 건 남의 꺼를 미리 찜 할 때 골대한 그 남의 꺼 남의 꺼 자 남의 꺼 뭐죠 남의 꺼 뭐야 남의 꺼는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채권적 청구권 이거 남의 꺼 써야지 남의 것 남의 것은 자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의외로 의외로 이 두가지를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자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되는 거고 자 물건적 청구권 가등기가 안됩니다 일단 첫번째 가등기는 내꺼에 한다 남의 꺼에 한다 남의 꺼에 가등기를 해놔야 앞으로 내꺼가 되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내꺼에다가는 가등기가 안된다 그래서 내꺼라는 거를 시험문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문제 뭐라 바꿔요 물건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 가등기가 안된다 됐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출제자들이 요것도 써주기가 싫은 거야 물건적 청구권 써주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 안쉬우니까 그냥 내라고 근데 이 물건적 청구권은 다른 말로 바꿔요 자 말소 청구권 자 말소 청구권으로 또 바꿉니다 말소 청구권 자 여러분 소유부동산의 등기가 딴 놈한테 넘어갔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껀데 불법으로 등기가 딴 놈한테 넘어가면 그 등기 넘어간 거 어떻게 해라 말소해라 왜 내꺼니까 그 내꺼니까 말소 청구권은 그러니까 물건적 청구권이요 그럼 말소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는 될까 안될까 안돼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이건 뭐 이거 뭐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딱 정해진 공식입니다 얘네들은 가등기가 안되고요 내가 친구 거를 가져오기로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으면 나는 매매 근거에서 내놔라 너 약속했잖아 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 사람한테 자 그 사람한테 뭐에요 채권이야 채권 그럼 매매 계약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내꺼야 남의꺼야 현재 남의꺼야 그러니까 뭐라도 해놔야 돼 가등기라도 해놔야지 안심이 되지 알 수 있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물건적 청구권 절대 가등기 안된다 됐죠 그래서 등기할상이 아닌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얘네들이 나오면 자 방금 보신 것들이 딱 보이잖아요 시험증에 나오면 이건 2호라고 해놓고 시작하셔야 돼 얘네들은 2호 그쵸 자 그러면 요거 10번 보세요 10번의 기억에 뭐가 보이세요 본등김지 이게 뭐야지 뭘 또 가등기는 뭐 뭐야 이걸 찾아야지 이거 본등김지 자 이거 어떻게 이후다 방금 본거다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다 이후다 이후다 그쵸 그 다음에 니은에 뭐가 보이세요 말소 청구가 나가지 요거 가등기가 돼 안돼 안돼 그 다음에 자 디그세 자 저당 건과 자체 건을 자 분리 처분할 수가 없죠 요것도 2호다 2호다 그 다음에 자 보존등기 나왔네요 자 보존등기는 지분이에요 전원이에요 전원이라지 보상은 전원이지 자 지분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각하 요것도 2호다 전부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거에요 저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1번단 보시죠 또 나왔죠 자 여기 소유권 이전등기와 한매틱약 등기 이후에 들어왔으면 각하자 각하 요것도 2호에요 이거 자 이거 경매 공매처분으로 자 내꺼가 됐죠 네 언제부터 내꺼에요 대금 완납시 자 대금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동되요 대금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자 대금 완납하면 어디다 해요 법원에 돈 내지 자 법원에 돈 10억 딱 됐어 언제부터 내꺼 만납시 그럼 10억을 법원에 내면서 뭐라 그래 10억 내면서 뭐라 그래 어 그 여름 표정이 말이 필요하냐 표정인데 자 10억을 내면서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촉탁 신청서를 어디다 내요 법원에 해야지 이거 신나서 등기세 등기가 안다 시범 됐다 으 등개 조금 어떻게 각하나 아까 저 저거를 매수인이 신청 어떻게 각하자 각하란 말 이것도 이유입니다 촉탁으로 해야 될 건데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10억을 법원에 내면서 촉탁 신청서를 니까 법원에서 돈 받고 등기세 보여줬어요 촉탁을 넣어줬어 소유권 이전 되기 그럼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소 기준 권리 걸리죠 말소 기준 권리 내가 2번 저당 이라도 1번 저당 있었으면 그 1번 저당 서부터 슉 슉 1번 저당 서부터 이후에 슉 소멸한 권리를 슉 뭐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소멸한 권리 잖아요 이 소멸 권리 슉 말소 말소 무슨 말소 에 촉탁 말소 촉탁 말소 경공매 관련 다 촉탁 이래 니꺼 거기서 또 묵하게 직권 또 올라와 더 위에 등 기간에 해주게 사는 있어 안 해줘요 촉탁 말소 들어온 촉탁 말소 그죠 왜 경매 공배 다 촉탁 이라고 저 여러분 좋아하신 직권 말소는 가등기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침해 했을 때 그죠 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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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하면 직권 말소 자 수용 직권 말소 그죠 또 주된 권리가 말소되면 종된 권리는 직권 말소 고를때 나오기 직권 말소요 아무데나 신난다고 직권 말소 그러면 큰일라 가처분 걸어놨는데 제3자가 들어오면 실행해요 각하요 가처분 있는데 제3자 들어오면 실행해 주지 가처분 권자가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가고 이겨버렸어 그럼 실행해서 들어온 애들 어떻게 그 단독 신청 말소 거다 들고 또 묵하고 직권 말소 보면 안 돼 또 속으로 복잡하네 그러지 말고 지금 3개밖에 안 했어 보통 말소는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가처분도 신청 말소요 그 다음에 직권 말소 하는 건 방금 설명드린 가등기 수용 주종관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공매는 무조건 촉탁이에요 촉탁 뭐 그쵸 이제 막 복잡하게 볼게 없어 자 경매 공매 관련된 거 전부다 촉탁이니까 신청하면 어떻게 돼 각하자 자 다음 ㄷ에 보시면 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에요 자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 있으면 해줘 안 해줘 해줘 해줘야지 만약에 등기배 특약이 들어왔어 제3자도 알 수 있죠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 됐으면 대항력까지 생기는 거죠 요거 신청하면 등기가 실행됩니다 이건 실행할 수 있어요 근거 있는 특약이다 리을에 보시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딱 걸렸고 자 주소가 걸렸어요 그럼 각하 시켜 버릴까 직권 변경 해줄까 직권 변경 해줍니다 다른 건 안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의무자도 자기 주소 증명을 내게 돼 있어요 옛날 주소 지금 주소 나 같은 사람이야 보여주는 거지 그렇다면 각하면 너무 하잖아요 변경된 게 명백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해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대로 진행해 줍니다 원래는 주소 다르면 각하 시키는 원칙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은 진행을 시켜준다 그러려면 미리 직권 변경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날 해준다 그래서 직권 변경하면서 이전 등기를 진행해 준다 요거는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ㄱ ㄴ만 각하 사이에 해당되는 거죠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가등기로 넘어가죠 가등기 지금 뭐 가등기 내용을 다 설명드리긴 뭐하고 나와있는 지문만 좀 할게요 자 12번 1번에 보시면 판례는 가등기에 의해 순위보전이 대상이 되어 있는 자 물건 변동청구권 자 이게 물건적일까요 채권적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이요 그래서 일부러 물건 변동청구권 이라고 사기를 친 겁니다 물건이 변동 될 거다 그럼 지금 내 거에요 남의 거에요 지금 남의 거다는 소리야 남의 거다는 소리다 자 이거를 채권적 청구권 이라고 써줘야 좋은데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물건 변동청구권 이를 쓴 거에요 물건 적 청구권 이랑 다른거에요 물건 적 청구권은 현재 내꺼란 소리고 뭔가 되게 못하고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걸 써주기 싫으니까 헷갈리라고 하려고 이렇게 바꿔 놓은 거에요 물건 변동 될 거다 전 에 가서 얘기해 주시고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된다고 그냥 채권적 청구권 써도 된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양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가등기도 이전할 수가 있다 그랬죠 가등기도 아무것도 또 아닌 것은 아니어서 자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럼 이전 못하게 가처분 가압류도 가능하다 누가 되었었죠 예 이것도 이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등기의 이전은 자 주둔기다 보기등기다 보기등기다 가등기가 2순위면 그 이전도 2단실 이에요 더 순위가 유지되어야 되죠 자 3번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자 이거 촉탁의 명령 이어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신청해 법원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는 거죠 내 주소지 관할 그럼 틀립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법원에 써주면 내가 이걸 들고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촉탁한다 그러면 자 이거는 각하죠 각합니다 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났다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인데 뭘로 했어 촉탁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한다 각한다 3번 틀렸구요 자 4번 가등기를 마친 후 자 가등기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속하고 넘겨요 바로 넘겨요 바로 넘기는 거야 아버지가 다 해놓으셨잖아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자 바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상속 이내의 안된 게요 아버지가 다 계약서 써놓으시고 뒷 마무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상속 등기 안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냥 조용히 가셨어 조용히 하셨으면 뭐부터 해야 돼 상속부터 해야지 상속 등기 해놓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건 아버지가 다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상속 등기 생략하고 바로 본등기가 됩니다 요것도 요즘에 좀 잘 나오는데요 틀린 걸로는 잘 안 나와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오른 지분으로 5번 보시죠 자 네 지분이 걸렸어 지분 보상이 아니잖아요 보상이 아니니까 본등기네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상 빼고는 각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지금 2번이 틀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이게요 여기는 x 고 여기는 5 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거 색깔 좀 바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보존 가등기 처분장 가등기 종기부 해지 적금 가등기 다 안되는 것들 안되는 것들 본등금지 다 안되는 것들 그죠 자 집집구 1번 자 보존등기를 가등기로 할 수는 없다 가압류 가처분을 가등기로 할 수는 없다 에요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 가서 얘기하는데 자 판사님한테 판사님이나 본게임 소송 가기 전에 가처분 걸어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판사님한테 그 가처분을 가등기를 해주세요 그럼 판사님이 뭐라 그래 가 그래 가 그건 안되는 말이에요 그죠 처분 제한을 가등기 하는 건 없다 자 종기부 반대는 뭐에요 시기부 시작할 것 앞으로 그럼 가등기 해야지 종기부는 지금 내 건데 언제 끝날 거다 이거는 지금 가등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는 해제 적금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이구요 자 물건조 선거 내꺼 남의 꺼 내꺼 내꺼 내꺼는 가등기 합니다 담마 본등기 음지 안된다 그랬죠 다음에 되는거 자 되는거 가등기를 또 가등기 올 수가 있어요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등기도 됩니다 왜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등기로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요 저 이중 가등기도 됩니다 내가 가등기 걸었는데 쟤도 또 가등기를 걸었대 그럼 누가 본등기를 먼저 하냐 이게 달라지겠죠 순위에 따라서 이중 가등기도 되구요 그 가등기 자체를 이전 금지하는 가처분도 되고 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촉탁의 명령이요 단독 신청 자 촉탁으로 들어오면 각합니다 그쵸 자 내 지분만 본등기 할 수가 있다 자 오히려 혼자 가서 전원 본등기는 할 수가 없다 그쵸 정말 뭐 환상 정리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잘했어요 좀 좀 이렇게 뻘쭘 하네요 자 13번 보시죠 오른거 자 소유권 가등기를 걸어 놓구요 자 제3취적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본등기는 그때 그 사람이랑 해요 지금 소유자랑 해요 그때 그 사람 여전히 그때 그 사람 이 사람이 본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본등기 권리자는 바뀔 수 있어 현재 가등기를 가진 사람이 본등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 권리자는 현재 가등기 명인이 돼야 돼요 가등기가 넘어갔으면 그 가등기를 이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본등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받은 자가 본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등기에게 본등기 하겠다 그러면 본등기 의무자는 항상 그때 그 사람 본등기 권리자는 지금 가등기권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도 제3자한테 이전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전받은 내가 본등기 해야죠 그거를 묶어서 1번에 써는 거죠 참 문장 좋아요 저 문장이죠 참 문장 잘 썼어요 뭘 좀 안해 좀 잘 쓴 걸 어떻게 해 되게 좋은 문장이야 이게 이제 시험 지문이나 법조문 책 쓸 때 문장을 너무 또 우리말로 써도 안 되고 너무 또 옛날말로 써도 안 되고 너무 또 법조문 그대로 쓰기도 뭐하고 그 미미한 선이 있어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선을 딱 지켜가지고 문장을 만든다니까 시험에 딱 적응하기 좋게 너무 또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버리면 시험 적응이 또 안 되거든 적당하게 말이 길어지고 있네 지금 자 2번 보시면 가등기 목적물이 소유권이 자 가등기 잡고 나서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럼 본등기는 누구랑 해 그때 그 사람이래요 본등기 그 제3자가 아니다 그렇죠 같은 얘기 같은 얘기 자 3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써 가등기에 의해 보존되는 권리를 자 걸려서 침해하는 자 침해하는 게 어떻게 해요 직원 말쏘 직원 말쏘 됐죠 직원 말쏘 맞아요 자 동시에 그 가등기를 지워 안 지워 안 지워요 가등기를 왜 지워 가등기가 있어야 본등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가등기 자체를 말쏘하지는 않는다 야 않는다 자 4번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명의 자 가등기 명의 소유권 가등기니까 되게 중요한 가등기란 말이죠 요거를 포기하겠대 가등기를 포기하겠대 그러면 등기관이 보고 어 너 그냥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가등기인데 진짜야 라고 물어본다고요 나 진짜야 라고 뭘 들고 와야 돼 인감 증명 필요합니다 자 가등기 말쏘할 때 소유권 가등기 말쏘할 때만 그 사람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유자의 인감 그러면 안됩니다 소유자 인감 아니에요 가등기를 말쏘하기 때문에 가등기 명인 인감이고 이때 소유권이 아닌 다른 가등기를 말쏘할 때는 인감을 낼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라면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이거 바꾸셔야죠 요거 이제 올해 제가 찍어드린 거에요 인감 증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시면 가등기 가등기 가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는데 자 본등기가 뭐냐를 봐야 돼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주등기죠 그럼 그 가등기도 주등기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 저당권 이전을 가등기 하겠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니까 그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그래서 본등기 형태를 똑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가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가 둘 다 가능하다 이제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대부분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주등기로 가니까 그 가등기도 주등기로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1번만 맞는 거죠 자 14번 가보시죠 자 이번에는 침해하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침해하는 자 1번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했을 때 그 가등기 순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본등기가 되죠 그래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 얘기에요 자 두번째 가등기 말소를 자 신청한 사람 세사람 가등기 명인 또 가등기 의무자 또 이해관계 이렇게 해서 세사람이 딱딱딱 나와줘야 됩니다 가등기 말소 그러면 짜작 가등기 명인 가등기 부자 이해관계 단독말소가 됐고요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명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 있다 그건 맞는 지문이에요 자 3번 임차권 걸렸죠 자 임차권 임차권이 용의권이에요 자 빌려 쓰겠다고 가등기를 걸어놓고 자 본등기가 딱 들어가니까 동일 부분에 딴 애가 쓰고 있대 그럼 같이 살아야 쫓아내요 쫓아내야지 쫓아내야 내가 쓰지 용의권끼리 부딪혔으면 동일 부분인지 확인하고 자 동일 부분이 아니면 못 쫓아내요 동일 부분이니까 쫓아내는 거 내가 써야 되니까 이때는 말소한다에요 자 그런데 4번은 용의권이 아니에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순위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누가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당 가등기로 본등기를 했다면 제3자가 누가 들어왔든지 말소 대상이 아니다에요 다 그냥 있어라 나는 저당이니까 괜찮다 나는 관대하다 대신에 경매 쳤는데 걸려있으면 그땐 죽는다 이거에요 각오하고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래서 당장 저당 가등기로 말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데려가면 돼 나중에 경매 칠 때 보자 이 소리죠 그 다음에 5번은 소유권이죠 자 소유권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다 지워야 돼 다 지워야 되는데 자 보통은 해당 가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해당 가등기에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얘네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얘네들을 정리해서 잘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1번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구요 자 2번 3번은 용의권이죠 자 4번 5번은 저당권 입니다 그렇죠 일단 밑에서부터 보시면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 했다 라고 하면 말소 대상이 아니다 보셔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용의권은 OX가 달라지는 거죠 용의권은 용의권의 가등기인데 용의권 본등기다 근데 동일 부분에 용의권이 있으면 자 이건 같이 못사니까 말소한다 근데 용의권이 아닌 저당권인데 그럼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침해하는 것은 다 말소라기 때문에 대부분 말소합니다 심지어 상속등기도 가등기 보는 게 사회가 없으면 말소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다 말소해요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말소가 돼요 대신에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얘네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또 가등기 전해면 못 건들겠다 그래서 말소 안 되는 것들이 두 가지 거기다가 만약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얘네들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라고 나오면 그때는 자 전해나 해당 가등기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의권 가등기다 라고 한다면 동일 부분 용의권인지 보셔야 되고 그죠 동일 부분 용의권인지 그 다음에 저당권 가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땡큐 그러면 돼요 말소 대상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제가 지문을 말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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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OXXX 해놨잖아요 뻘쭘하네 나름도 알아보기 쉽게 한다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